안녕하세요. 홍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11월달에 크게 올라갈 종목 탑3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월달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11월달에 또 시장의 주도주는 어디서 나오고 어떤 주도섹터와 어떤 급등예정 종목이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매월 초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달에 주도 테마는 매월 첫째 주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에도 11월 첫째 주니까 11월 첫째 주에 또 주도 테마 또 급등예정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홍주식에서 주간 리포트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주간별로 발행하는 리포트인데 이번 리포트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11월달에 첫 번째 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건 몰라도 이번건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시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리포트 리포트라고만 딱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예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초보자분들 자 또 엉뚱한 종목에서 물려계시지 마시고 최소한 여기 11월달에 또 어떠한 종목들 또 어떠한 테마가 주도 테마가 되는지 이거 한번 보시고 공부하신 다음에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쪽에서의 종목입니다. 자 반도체 종목들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며칠 전에 그동안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야 요렇게 보세요. 바닥이 하나 둘 딱 요렇게 하면서 요 정고점 있죠. 여기를 강력하게 거래량이 강력하게 터지면서 장대양봉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쌍바닥입니다.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보이죠? 요렇게 쌍바닥을 정확하게 그리고 요 요 첫 번째 고점이죠. 요 첫 번째 고점을 빵 하고서 여기서 돌파가 나오는 흐름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고점 이게 중요한 저항자리잖아요. 이 저항자리를 저항자리를 돌파할 때 여기를 돌파할 때 거래량이 나와줘야 돼요. 거래량이. 이 거래량이 튀어나와줘야 제대로 돌파를 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세요. 여기 거래량이 빵 쏟았어요. 그전에는 거래량이 거의 없죠. 없다가 이렇게 거래량이 한 10배가량 10배 한 20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0배 이상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요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서 보세요. 올라가서 또 중요한 저항자리가 어디예요? 여기 중심선이잖아요. 그죠? 이 중심선. 이 중심선을 빵 하고 뚫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중심선 위에 어제도 돌파하고 장대 양봉에서도 돌파했는데 어제도 돌파하고 오늘은 아예 이렇게 위에 딱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줍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눌려도 이게 좀 올랐으니까 좀 눌릴 수 있겠죠. 예 또 조정이 좀 나와야겠죠.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 조정이 나온 다음에 가는 게 더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또 분할로 들어가서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지금 만들어주고 또 중심선도 딱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또 한번 반등을 노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추성 엔지니어링을 반도체 쪽에서 보면 좋다. 자 여기 보시면 수급을 보세요. 수급을. 자 오늘 외국인 기관이 무지하게 들어옵니다. 지난번에 장대 양봉으로 쏘아 올렸을 때요. 그때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듭니다. 거래량이 거의 매일 이렇게 20만주 20만주 30만주 40만주 그러다가 440만주가 터집니다. 이거예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20만주씩 하다가 20만주 정도가 갑자기 400만주가 됩니다. 그랬잖아요. 20백가량 는 것 같다고. 보이죠. 20백가량 늘고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거래량이 줄어들질 않아요. 200만주. 그 다음에 300만주. 오늘 340만주. 자 이렇게 하면 이제 20백가량 터진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10백가량씩 계속 터지고 있어요. 평상시 거래량이 20, 30만주였는데 지금 200만주 300만주씩 3일 연속으로 계속 터집니다. 터지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터지는데 올라가. 자 그래서 이렇게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자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지금 만들어 줬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을 첫째 주의 첫 번째 종목으로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차전지 쪽입니다. 2차전지 쪽. 자 2차전지 쪽에서는 LNF입니다. LNF. 자 LNF가 그동안에는 많이 소외를 받았어요. 거기에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이렇게 양극재 만드는 업체들 중에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BM 이런 쪽에 이제 많이 밀려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른 종목들은 올라가려다 말고 이렇게 도로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 LNF는 딱 이봐요. 일봉 매수 타점에 정확하게 딱 찍은 다음에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보세요. 일봉 매수 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딱 나왔다가 또 내려와요. 또 내려왔다가 자 여기 일봉 매수 타점 또 파란색 선이요. 이 파란색 선을 딱 찍으니까 또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또 뿅 하고서 나와가지고 일단 정고점 있는 부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12만원. 12만원대요. 12만원에 지금 누가 있냐면 여기에 누가 있어요. 이게 121선이에요. 그렇죠? 121선이 일단 저항대로 딱 포진을 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첫 번째 저항선까지 왔으니까 여기 맞고 떨어지면 떨어지면은 또 어디서 반등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일봉 매수 타점이죠. 그쵸? 여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121선을 땅하고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 여기서 이렇게 돌파가 나왔다. 12만원을 돌파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간단 얘기에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일단 수급. 이 LNF는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합니다. 2차 전지를요 여러분. 2차 전지를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은요. 외국인이 사는 종목은 딱 한 종목이에요. LG앤솔입니다. LG앤솔만 2차 전지를 외국인들이 사고 나는 다른 종목들은 잘 안 사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서 외국인의 수급을 바라지는 마세요. 기관에서 받쳐주는가 안 받쳐주는가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사는데 기관에서 사는데 이거를 금융투자에서 산다. 금융투자에서 산다 그러면 금융투자 여기 있는데 금융투자에서 산다 그러면 그것은 별로야.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연기금 그 다음에 보험이나 투신 이쪽에서 사는 게 이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금융투자는 단기적인 애들이거든요. 들어왔다가 주가 오르면 이렇게 팔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기금이나 투신이나 보험 이런 애들은 그냥 꾹 사요. 그냥 꾸준히 사요. 떨어져도 사고 올려도 사고 그냥 꾸준히 사요. 그러면 떨어질 때도 쭉 해서 연기금이라든지 보험사 투신사가 사고 있다 그러면 얘는 다시 또 반등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안 사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2차전지 중에 외국인이 사는 종목이 거의 없어요. 다 기관에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기관에서 계속 사느냐 안 사느냐 기관에서도 누가 사느냐 금융투자 얘네들은 금융투자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 금융투자는 증권사라이란 말이에요. 증권사 증권사 애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라기보다도 얘네들이 샀다? 그러면 좀 있으면 또 올라가면 팔겠구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거 증권사에서 산 거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 팔고 나온다니까요. 아주 대단한 놈들입니다. 기관에 들어오는데 연기금이 꾸준히 들어온다. 보험이나 투신이 꾸준히 들어온다. 그러면 괜찮아. 더 갈 수 있어. 근데 금융투자가 들어온다. 증권사놈들이다. 그러면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LNF는 떨어지면 여기서 사고 돌파하면은 돌파하는 대로 여기까지 안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위에서 사고 이렇게 해서 돌파냐 아니면 또 일복 매수 타점이냐 이걸 딱 보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종목은 조선주에서 나옵니다. 조선주 조선주는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HD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또 HD 현대마린솔루션 다 HD가 들어가면서 많죠.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어떤 게 이제 좀 수급이 들어오느냐 요건데 다 수급이 괜찮아요. 근데 차트를 볼 때 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현대미포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물론 좋긴 한데 제가 이 차트를 볼 때 주가가 외국인의 수급이나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 올라가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안 올라가더라고. 예 계속 횡보를 해요. 수급은 계속 들어오는데 떨어지잖아요. 그럼 별로예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져야지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간 주식은 누구냐고 보면은 HD 현대 형제들 중에 HD 현대 형제들 중에 마린솔루션이다. 마린솔루션의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조선주들 외국인의 수급이 좋다 그랬어요. 자 현대 HD 현대마린솔루션 보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봐요. 10월달 들어서 거의 하루 빼놓고 다 들어왔어요.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10월 중순 이후서부터는 기관에서도 들어와서 이제 쌍크림해수로 쌍크림해수로 들어오고 있는데 자 주가가 일단 한 차례 올랐단 말이에요. 수급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들어오면은 올라야 돼요. 근데 HD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는 안 올랐단 말이에요. 횡보를 오른 다음에 이렇게 횡보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점수를 똑같이 수급이 들어오는데 외국인이 똑같이 들어오는데 올라야죠. 그죠? 안 오르는 거는 이상하잖아요. 왜 안 올라 수급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오르는 애가 정상이다. 그러면은 그 애가 누구냐? HD 현대마린솔루션이고 이 솔루션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 이거를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이 표시를 해놨는데 정말 여기까지 딱 찍네요. 참 신기합니다. 이 표시를 한 달 전에 해놓은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진짜 이렇게 딱 찍고 그 다음부터 떨어진다 그랬어요. 떨어지면은 어디서 반등의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이 동그라미를 해놨는데 이 동그라미를 변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왜 여기냐? 21선이에요. 21선. 이것 때문에 해놓은 거예요. 21선. 21선이 이제 앞으로 점점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21선은 점점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주가는 지금 내려오고 있죠. 정확하게 여기 찍으니까 이렇게 빠지잖아요. 하루 이틀째 지금 빠지고 있어요. 점점 더 빠져서 이렇게 해서 21선하고 만나면 됩니다. 21선하고 어느 정도에서 만나겠죠. 여기서 만나든 여기서 만나든 만나든 그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또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하고 시세가 낮고 그리고 나서 21선에서의 또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오고 있다. 그래서 21선 지지가 되면 다시 한번 또 정고점을 트라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월달에 많이 떨어진 종목들 있죠. 10월달에 많이 떨어졌어요. 반도체도 많이 떨어지고 2차전지도 많이 떨어지고 자 조선주도 이제 다시 한번 또 올라가다가 눌림이 나오고 자 이렇게 됐던 종목들이 11월달에는 11월달에는 한번 반등의 자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됐다. 자 여기에 또 하나가 있죠. 11월달에 주도 테마 11월달 첫째 주요. 첫째 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 또 급등할 수 있는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테마가 그 섹터가 또 11월달 한달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있는 이 주간 리포트 11월 첫째 주께 나왔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꼭 받아서 먼저 보시면은 공부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래 연락처에다가 이 아래 연락처에다가 리포트라고만 문자에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한 분 한 분께 이 리포트를 정성껏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받아서 보시고 11월달에도 여러분들 큰 수익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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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